제주도가 기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에 더해 추가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을 일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교레리 인근 중산간 지역. 해발 300m에서 400m 사이인 이 일대는 관광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긴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중산간 1구역은 아니지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인데요. 앞으로는 이곳에 대해서도 대규모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평화로와 살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적용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주변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적용된 지역은 224제곱킬로미터로 현재까지 개발 행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한됩니다. 건축물 높이도 3층, 12m까지만 지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중립이나 지하수관리, 분산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 지하수자원 특별자원구역에서 골프장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관광휴양형 시설을 높이 12m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화그룹의 중산간 개발 사업의 경우 지하수자원 특별자원구역에서 추진되지만 골프장이나 주거형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남 지역에도 지하수 보존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역도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기준을 엄격히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산간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 속에서 한편으로는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